히힛 상대편 서포터 뭐야 브랜드 서포트야? 잭스 정글? 가렌탄 가렌탄 아 네 케임매크로 힐링은 갑니다 그 굳이 여기서 웹을 가려야되냐고 여쭤보시는데 정글은 동선을 익히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려야돼 그런거 있잖아 아 저격때문에 졌네 이제 그런얘기 안나오게 아 저격때문에 졌네 그런얘기 안나오네 그런얘기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뭐어 가린다고? 어디를? 설마 산다네 강타 강타 아낀거 확인 강타 아낀거 확인 iberal 애초에 여기있는 유저가 남꺼보면서 게임을 몰티테스팅이 될리가 없다 까먹고 안쓴게 아니라adelphia kn 거예요 자 까먹고 안쓴거 잠시만 뒤 삼렙찍 찍어쪼되 3렙 찍어 Pascal bimdo님 bimdo님 제가 롤을 단일도 몰라서 그러는데 재미있게 시청할전포인트를 오토 요약 펼be 배인 갱 오게 되어있죠 잭스가 이제 입맛을 다시면서 올 수 밖에 없죠 잭스가 입맛 다시면서 올 수 밖에 없죠 어깨 야쏘어 수 확인 강, 철, 심, 장, 노동치는 미래의 영웅들 롤이 얼마나 꿀 되는지 다섯 글자로 요약 감사합니다. 다이게 하긴? 다이게 하긴? 다이게 하긴? 대신 요약해드립니다. 회색화면이 된 시간과 그 시간 동안 김돈님의 표정을 보시면 100%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글로... 대포동 이온님과 삽니다. 탑! 베인충 확인. 잭스? 변신전 T는 미니언 한 웨이브 정도로... 잭스 왔냐? 오케이. 역갱 확인. 역갱 확인. 베인충 확인. 플래시 빠진거 같애. 아군이 다한거 같애. 아군이 다한거 같애. 플래시가 필요한 것 같애. 쩝! 조작자의검. 신발 가고. 상사로 끄라고... .. 사륙하라 그리고 깊게 들이마셔라 붉은 덩굴정령 20초밖에 안 남았죠 지금 가야되요 아 네 깡냉이 1,2,2,2 4개 역의도 고마워요 아 잭스 킬 먹어서 센데 이 잭스랑 붙으면 질거같은데 일단 상주에 있다가 5초 5초 오케이 없는거 확인 와드 없는거 확인 와드 없는거 확인 오케이 잭스 잭스 확인 오케이 오케이 잭스도 플래시 빠진거같이 오케이 자 무사히 떠눘기 좋고 와드하긴 와드하긴 와드 깨러가자 와드 깨러가자 돌아가주고 조망치로 발버둥치지 근데 밴이 너무 라인을 미는데 아 일단 깽을 가서 그 뭐냐 이 스택을 싸야지 변신을 하는데 이 사람들 좀 너무 미는거 아니? 내가 좀 때려야지 이거 변신을 하는데? 변신을 할 수가 없네? 어? 이거 변신을 할 수가 없네 밴이 또 죽는거 아니야? 밴이 충하긴 밴이 충 또 죽을거 같은데 뭐야 잠시만 내가 뭘 보고 있는거야 지금 아니요? 그럼 먹어 마지막 맞서 싸워 익시까 잠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걸 확인 이걸 확인 다 똑같은거잖아 아리가 먹었어? 괜찮아 미드 커야지 미드 커 와 이걸 인질극을 하네 아 내 키마키마니고만 분위기 역전할 수 있다 후방가면 우리가 이겨 후방가면은 신경쓸게 많지가 않아 뭐 브랜드나 이제 잭스 정도만 신경쓰면 되기 때문에 낫자 후방가면 조합 자체는 우리가 우리가 더 유리하네 진짜 탱커? 여기 있잖아 탱커 학살 중인거 확인 학살 중인거 확인 브랜드 궁에 4명 폭사 가능 오케이 다르킹 변신 스택 확인 끝 이제 반 잤어 이제 반 이제 반 잤어 이제 반 잤어 이제 반 잤어 오케이 빨리 가서 도와줘야되는거 아기 도로갔네 안가도 되고 확실하게 랩업해 어차피 지금 지금 그 깽각이 안나와 깽각이 안나오면 깽각이 안나오면 지금 성장하는것도 나쁘지 않아 동脸 십 스피 도로 스에퍼를 드라이던 üz 사나 중국 스툼 씰 스에퍼를 아기 레지컬이 중요하기 때문에 빡대가리는 회사는 안 된다. 우린 서로 모으고 다들 파워드리스. 맞았었잖아. 그 말투 랑카스티. 시르기 악날돋기. 이거부터. 시끄러워 라스트. 넌 그저 떠들기만 하지.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뭔 소리야. 팀 185에서는 김도가 브레인이었어. 곧 포탑방패가 살아내요. 좋아 전령 확인. 전령한다. 아 네 익명의 구독자님. 네 만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고맙습니다. 익명의 구독자님. 만원 고마워요. 그렇지. 내가 내 마음을 안 해. 나는 이거. 블루드 시작했어. 아 내 눈치 없으면. 스킬은 라이너들의 피 땀 눈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오케이 확인. 야 쏘 크는 거 아니야? 뱅충하네. 뱅충하네. 변신 못하는 거 아니야? 변신해야 되는데. 지금 변신 이미 했어야 되는데. 변신. 변신 못할. 아니 아니 그 갱킹 각이 안 나와서 못 들어갔단 말이야. 어떻게 가. 그렇다고. 하염없이 역갱각을 보기엔. 너무 안 좋았단 말이지. 아 이거 베인 장템다. 베인 때문에. 베인 장템. 베인 장템. 베인 장템. 가위개 먹는 거 아니야? 길라인업 가위개 잘 먹는 거 같아. 아멘. 안해라. 안해라. 흠 시계방치 가지고 흠 시계방치 가지고 아 근데 나엘님 쉽게 굳었고 마을 형 쉽게 굳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다르킹 가면 절대 못 이겨 좀 기다리더라도 아 다르킹이래 그암 가면 안 돼 그암 가면 절대 못 이겨 다르킹 가야돼 다르킹 곧 죽어도 다르킹 3분을 기다리는 안 있어 오일정도 똑똑했으나 긴도가 되어버리면서 모든과 함께 능지가 사라졌다 베인 자신감 넘치는 거 하긴 베인 베인 자신감 넘친다 아 전령을 베인이 들고 있었네 아 아 아 아 아 배인충 피지컬 올라가는 거 확인 피지컬 올라가는 거 확인 존색을 드러낸 그래서 블루 먹는 척 하면서 두꺼비 먹기 사실 블루 먹는 줄 알았는데 두꺼비를 먹는 거였던 거예요 블루 먹는 줄 알았는데 두꺼비 먹기 밀어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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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주기 아리가 어그로 잘 끌고 있죠 아리가 고수야 우리 아리가 고수야 아리가 잘해 한 번 붙을까 여기서 어? 나 변신해야 되는데 변신 좀만 강타할게요 이런데 강타할게요 선택 2010분이 고맙습니다 20분 동안 변신 못한 거 확인 20분 동안 변신 못한 거 확인 20분 동안 변신 못한 거 확인 20분 노변신 확인 20분 동안 변신 못한 거 확인 흑이나 마틴 루터킹이요 밴축 확인 어 잘한다 밴축 괜찮은데? 크림 나쁘지 않아 지금 물 오르고 있어 지금 떠먹여 줄 필요 없지 않나 이제는? 굳이? 이미 썩었어 지금 이미 썩었어 이미 썩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변신하고 온다 아 잠깐만 20초 남았네? 오케이 20초 남았으니까 두꺼비 확인 두꺼비 먹고 간다 병신한 거 확인 오케이 병신한 거 확인 아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테일 전부터 재밌는 시간대로 바뀐 거이 아 잭스가 잭스를 받쳐줄 기믹이 없네 아 죽겠다 아 죽겠다 잭스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썸포트이 없어서 그러면 아니면 뭐 CC 같은 게 없어서 오케이 오케이 변신함 드디어 변신 변신한 게임 변신했지 궁이요? 그러게 나 왜 궁을 안쓰고있지 언젠간 쓸 수 있지 않을까 궁 언젠간 언젠간 쓸 수 있어 오케이 베인추잉 확인 베인추잉이 자신감 과도한거 확인 베인추잉 퓨지컬 물어본거 베인추잉 퓨지컬 물어본거 어허허헙 부착한 사람과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대기 우쌍하기 대기 만성형이야 SKT T1 선수거든요 T1 선수라서 T1 선수라는거 어 어 채인 20분 미련실을 받으라 아니라 고금리아 야아 베인 잘해 베인 잘하는 것 같아 잘 피해야돼 잘 피해야돼 짠 아 스턴 걸려서 스킬 못 썼어 스턴 때문에 스킬 못 썼다 스턴 때문에 스킬 못 썼어 이미 기세는 우리 쪽에 있어 자 여기서는 템을 어떻게 가냐면 닌자의 신발 나쁘지 않아 지금 닌자의 신발 나쁘지 않아 지금 닌자의 신발 나쁘지 않아 닌자의 신발 나쁘지 않아 디님 심티한 인헌입니다 베인 벤이 억제기 깼어 얘네들 뭐 용이나 먹고 있겠지 여기 와드 하나 박아야지 위험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박혀주고 억제기 파괴했고 아 지금 호다닥 집에 돌아갔죠 호다닥 집에 벤 억제기 깨고 죽었다 이거 이득이죠 나는 벤을 밀러가지고 어차피 지금 지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어? 죽었다 죽었다 빠져주고 20분 노변신 케인 vs 궁핀 내는 가봉이 선택은? 와드 꼬박꼬박 잘 박네 와드 잘 박는거야긴 모여서 밀면 이겨 이길 수 밖에 없지 2판 끝나고 전체수로 정글 캐리 한마디만 해주세요 나는 누굴 살리면 되냐면 둘이 알았어 나는 베인 살리면 돼 베인 살리면 이긴다 솔직히 꼴보기 싫지만 꼴보기 싫지만 베인 살리면 이겨 이길 것 같아 베인이 그래도 실력은 나쁘지 않거든 막 1대5를 하려는 것만 빼고는 다 좋아 1대5 하려는 것만 빼면 20분 되서야 변신했다고 기뻐해둬입니다 적을 처치한거야 봐봐 베인이랑 나랑 케미가 잘 맞잖아 이거는 베인이 맞지 이거는 베인이 맞지 아 내 형 에이렌이 맞지 아 솔직히 내가 W로 한번 뛰어줬으면 난 할거 다 한거야 베인이랑 베인이랑 혼자 다 한건 아니지 내가 한번 W로 안뛰었으면 베인 딜 못했다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정글 차이 났죠? 여러분 이래도 제가 지배기입니까? 이래도 제가 정글 차이 나왔거든요 하하 정글 차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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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차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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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그거보다 훨씬 큰게 뭐냐면 상대편을 던졌어 이거 상대편 팀 4분 일어나서 우리가 이긴거야 이거 그럼 상대편 정글이나 아니면은 그 상대편 그 있잖아 뭐 야스오 같은 애들 키벨을 떴겠지 그래서 분열돼가지고 그래서 던져버린거죠 지금 보니까 막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었다 아 이거 베인을 줘야되네 버릇 나빠지는데 이거 베인한테 일단 주지 말고 버릇 나빠지니까 러포터도 버릇 나빠지니까 안되고 아리 아리 좋다 아리 명품이다 아니 잭스 초반엔 잘했어요 초반엔 약간 중반 이후에 뭔가 그 어긋난 모습이 내가 보기엔 그 팀 내 정치 때문에 좀 빈정 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못했던게 아닌가 이기 쉽다는 4A팀이잖아 우리 편 아닌가 하긴 우리 편이 좋아하기 우리 편이 좋아하기 사쿠야키 지망생님 15개 할부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님 저는 프로선수들한테도 훈쇼둘 수 있는 사람인기가 전판에는 뭐지 애들 여기있나본데 뭐야 직스 그냥 미드있어 야 직스래 재즈 아 스킬 미리 찍지 말걸 날록달록 해커 조인 오케이 퍼스트 블러드 아니 아 네 세피 0님 8개국도 고마워요 난 플래시를 아꼈지 8개국도 고마워요 5개국도 고마워요 5개국처럼 5개국은 이기면 만원 안전자산이 없습니다 아 이거 짜장면한테 저 터지는거 아니 진짜? 아 잠깐 기분이 안좋은데 도형 실버가기 vs 남은 머리 모두 빠지기 짜장면한테 저 터지는거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 잠깐만 여기다 이거 하나 박자 이미와서 대기타고 있는거 아니? 아 근데 김둥진이니까 삽니다 사일러스한테 한번 올텐데 이제 슬슬 느낌이 빠지라고 피 한번 찍어줘 이거 확인 잡을 수 있을까? 살짝 깊는거 확인 잡을 처치했습니다 분위기 크게 나쁘지않아 분위기 크게 나쁘지않아 아 나 와드 박아야되는데 와드도 안박았네 형버스 태워준가 나 강철이라고 응? 아직 안했습니다 아마트라스? 제발 알았어 탑 한번 가줘야돼 아 강타 아낄걸 아니 어차피 탑은 깽갓 안나 깽갓 안나 옆깽갓? 응 거기 와드인거 확인 응? 진짜 올라가는거 확인 번쩍번쩍거리는거 확인 미니언 못먹게 어 근처에 경험치도 못먹게 경험치도 못먹게 경험치도 못먹게 디나잇 확인 어흑 오케이 오케이 좋아 스택 못살에게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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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발 도발하게 분위기 좋아 분위기 나쁘잖아 이제 미드가서 킬만 따주는거야 도발 모든놈하긴 도발 조이 마너 없는거 확인 어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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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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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살려냈지 지켜냈고 지켜냈고 녀석 이 블루를 먹으면 조이가 몹시 하나가 나오겠지 승급전 2판 연속 날로 먹는 거 확인 중배용 거 확인 경험이 어디서 죽었지? 아니 아직 안 터졌다고 말하기는 너무 이르지 터졌다고 말하기는 너무 흩뿌른 거 아닌가요? 제가 볶아서 궁 한번 쏴주면 제가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볶아서 궁 한번 쏴주기 볶아서 죽습니다 예언해주기 죽겠네 용사 드락사르 요오무가서 적원딜 붕대궁 써서 원턴킬 하자 용기갱 확인 미드 조이 죽은 거 확인 블루 상납 확인 쟤들 내려오고 있네? 공격이 당했습니다 곧 가서 궁 쓴다며 미니엄한테 궁이라도 써고 와야지 외신들을 도겨 곧 가서 궁 안 쓴 거 하지 쓸 수가 없었지. 봐봐 이렇게 잘하잖아. 나서스 한 번 더 괴롭혀주자. 갑니다. 저 이즈리얼 제압하긴. 너무 티나는... 너무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저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저 너무 티나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서스 소심한 거 하긴. 죽여 빨리! 멍추가 죽이라고! 하아... 이걸 못 잡네. 잡았는데 이거. 싸이를 잘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 근데 김병진이가 봤어. 인정하기에. 하루를 잘 들어갔어. 아니야 나 잘 들어갔어. 이 정도면 잘 들어갔지. 브론즈 치고 이 정도면 잘 들어갔어. 제비가 너무 컸는데? 으아 하면 죽는 거 아니야? 대학 다닐 때도 선배가 이렇게까지 기강을 잡지는 않았는데 제가 미니맵이 정말 궁금한 스트리머가 딱 줄 있는데 네 하나는 아저씨고 하나는 세범추에요? 왜냐고요? 킹 론 주니까 오케이 도망 잘 가는 거 아주 이 정도면 거의 도스트라다무스 아닌가요? 진짜 많이 아 근데 문행님 10개 여기도 그만하는 사람이야? 아니 조이님 확인 찍어발은 알고 치니까 고맙습니다 형 미니맵가린께 저격 때문에 가린 건 아니죠 맞으면 좀 많이 어깁네요 미니맵까지 안 봐도 형은 이길 수 있는데 보..본란 집에 간다 여기는 음 좋아 지금이야 욕먹어야지 욕먹어야지 제드 없을텐데 또 어케 욕먹는거 하긴 으아아아아A 죽었죠? 블루 먹인 보람이 없는 거 하긴 블루 배달부 하긴 교차는 아픈데 방금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네 이응이 고마워요 아 네 이제 줄라 그랬지 큰 그림을 몰라요 사람들이 일단 닌자신발 가고 이건 방템만 가도 이기겠는데 일단 요거 요거 하나 가자 아 체력 아니야 첨가부 부터 일단 첨가부 부터 첨가부 부터 리즈가 잘해 그리고 조이도 아주 못하는 건 아니야 이제 나서스 스택을 한 번 감상해주고 330이죠 탑 한 번 올라갑시다 우리 사일러스가 나름 잘 괴롭히면서 견제하고 있어 난 믿고 있었거든 문제는 저 제드인데 아 저 제드 저 길을 한 번 꺾어줘야 되는데 저거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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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직선무빙으로 피하는 거 하고 혜창 피해주고 아 딱 미니언 사이로 꽂아넣는 멋진 장면 보여주려고 암흥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거 하긴 암흥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거 같아 조이 사망 조이 사망 확인 3명 확인 보세 아무도 없음 나 미드 막아주고 미드 막아주고 데드 올라오면 같이 올라가 내가 대체 뭘 본거지 데드가 스피를 다 피한건가 스피를 다 피한건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지만 남았고 자기 승급전을 이렇게 여유롭게 하는 사람도 없을거야 전령 무사한거 하긴 틈새 전령 틈새 전령 간다 틈새 전령 틈새 전령 틈새 전령 Liverpool 아무도 예상할수 없는 타입 타이밍 아니 암흥은 전령을 먹을리가 없잖아 예상 pr 확인조차 안해보는 그럼 과감한 타이밍 그래서 더 가치 있는 판단 너무나 가치 있는 판단 어 잠깐만 도망가는 거 확인 제드 쫓아오는 거 확인 오케이 우리 사일러스도 이제 킬 먹여줬죠? 사일러스도 킬 먹여줬고 전령 죄송합니다 사소한 착오가 있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어 럭스가 먹었네 오케이 럭스가 먹었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지? 각오일? 각오일 갈까? 템 뭐 가는 게 좋을까? 가시갑옷? 란두인? 오케이 란두인 란두인 확인 란두인의 영 확인 어허 란두인 나섰스 갈 길이 이른 거 같은데 어허 아허 아아 안아졌 제드가 쌀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당분간은 싸지 못할 겁니다 럭스도 어이없었을걸? 전령 잘 잡아놓고 전멸 쓰면서 도망감 미꾸고 있었다고 흐흐히흐하핳하핳 아 잠깐만 이거 야잠 크흫흐ㅎ 루트 라인 야아 왜 도망가 너는 아 이거 욕먹을 텐데 지금 거의 다 금방 먹을 텐데 금방 먹겠지 거의 다 먹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이님 운전대 하기 조이님 운전대 하기 조이님 운전대 하기 아 잠깐만 늑대 맞고 가진 차례로 내절하는거 도청자들이 확인 뭐지 내려오는거 보지도 않고 타 밀고 저 미포 달리는거 확인 시청자 여러분 당황스러우시고 눈을 의심하게 되십니까? 여기 궁 안섰어 일부러 그냥 풀만 빼고 어 강탈격으로 강탈해버렸고 조이 어디로 가니 조이 이상한데로 가는거 확인 조이 던지는거 확인 트롤이었던거 확인 알고보니 트롤이었던거 확인 제대로 운전대 잡고 던지는거 확인 진짜 아무것도 예상한데네 진짜 아무것도 예상한데네 집으로 하자 운전대가 통화된 운전대였던거 확인 빠져야된다 이거 다 죽게 생겼어 야 근데 이러면 어떻게 아냐? 조이가 던지면은 이길수가 없을거 같애 질거 같다 조이가 뭐라도 해줘야되 이길수 운이겠지 힘들겠지 아 카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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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자호 과감한거 확인 심자호 카즈하게 이거 내가 물어도 뭐할수 없는데 이즈가 없어서 아 이즈가 타워나 밀었다 오케이 이즈는 내가 여기서 죽어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거야 뭐지 자 란두인 주변 정유닛의 이동속도 2초동안 55%만큼 둔화시킴 확인 1번 누르면 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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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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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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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 염먹고, 이즈리얼 혼자서 이제 터미는 거 하긴 이거는 좀 아 이건 좀 이즈 왜 저러는 거야? 이즈로 던지는데? 뭐지? 서로서로 누가 더 세게 던지나 피 아픈 건가? 야 저걸 들어가네 야 저걸 들어가네 죽진 않았었지? 야 안 돼 이거 안 돼지 이즈리얼 없잖아 아 이게 이제 짤리면은 싸우지 말았어야지 왜 들어갔어? 나 그냥 도망갈 거 그랬다 혼자서 그랬지? 도망갔어야 됐어 동물조끼 갈까? 슈퍼소원 슈퍼콘 슈퍼슈퍼 소원소원 파스푼에 가고? 뭐가 좋지? 그치 동물조끼가 날 거 같아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잖아 고통스러운 상처하기 아 이거 근데 이거는 이즈가 안 던지고 모여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어 오케이 나서 싸우고 가자 나서스 잡자 제법 패스하는데? 쟤네들 따라가야 돼요 열심히 또 따라가야 돼 열심히 따라가죠 자 우리집에 외환이 2차전 우리집에 외환이 2차전 우리집에 외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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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에 외환이 외환이 자 여기 내 틀어 막아줘요 여기 지금 신짜오 여기 있으니까 신짜오가 들어올만한 경로 여기 막아주고 꼭 찾으러 왔다 꼭 찾으러 왔다 야 나서스에 유물쯤으로 되는 거 같아 여기서 억제기 생길때까지 버텨주는 거 같아 럭스 마나 없나? 아 럭스가 마나 없네 이지리였다 이지리없이 숨겼어 이제 내가 미폼 물면 돼 나 미폼 물러가자 맞아 마나랑 피 빠지니까 이제 밖으로 나왔죠 여기서 잘해야돼 자 지금 조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싸우지 마세요 조이가 없어 빼 빼 빼 조이 없어 조이 없어 조이 없어 조이 없어 조이 없어 셀카 보신 있는 거야 e Kate 지금 가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이거 하나 사주고 빠르게 빨리 가자 예 본라인 본라인 밀고 합리할게요 욕먹다가 헛질린거 확인 욕먹다가 헛질려버린거 확인 좋아 2라이드 2라이드 퍼리 바로 가야지 좀대장 좀대 끼게 자기사내 800에 고정피해 800에 고정피해 딱 란두인 900원 900원 만들려면 첫골 먹어야 되는거 하기에 아 란두인이야 그 가갑 가갑 가야지 가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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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올게요 봐봐 개념 탱커가 있으니까 살만하잖아 저쪽에 탱커를 해봤자 나설 수 밖에 더 있어요 아문무가 있기때문에 자신감의 원천 아문무 이제 들어오겠지 야 저거 타워 한댄데 좋아 진짜 진짜 서성거리는거 좋아 믿고 잘 피하는거 하기에 8초 이거 피하는거 이거 좀 아트로 들어간거 같아 으 왜? 아니.. 왜.. 안 쳐져 왜 캐리했다 딱 칠려고 했는데 진짜.. 음.. 누굴 줘야되지? 누가 제일 잘했어요? 누구 줘야될거같아? 이즈? 일단 이즈주자 난 정신이네 론즈 1랭크로 승급하게 론즈라겐 론즈 승급한거 확인 알파고님도 캐리가 아닌것을 인지하고 못치게 한것 알파고님 저를 가져요 유 아니 근데 님들 그래도 저 이번판에 축하한다 킴도 여기까지 올라와봐라 아주 못한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브론즈에 걸맞는 준수한 플레이를 한거지 이정도면 솔직히 브론즈급은 아니었고 한 실버정도? 모든клад의 아내수 이제 시작부터 절벽한 통제 거북 coc 탑송 강남 1 프로그램 4 0 9 9 10